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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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산 그대의 승리 보유한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다 해도 우리 유대를 믿고 있다 다시 우리의 힘을 쏟게 해 두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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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듬직!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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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부산 유대의 뒤에 내가 있다 어떤 위기가 닥쳐오나 해 또 우리 유대를 믿고 있다 다시 우리의 힘을 쏟게 해 부산 두산 두산 트 MG 부산 부산 두 선 두 선 승리! 두 선! 대박 멜로디 데이 안녕하세요! 멜로디 데이 유민, 차이입니다. 네 오늘 저희 멜로디 데이 차이유민 시구시타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최강 두 선 파이팅! 오늘 두 선 명세 승리 기원 시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최근 많은 사랑받고 있는 걸그룹 멜로디 데이의 차이장이 시구를, 유민양이 시타를 함께해 두겠습니다. 컷으로 만내십니다. 양불리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해! 어? 멜로디 데이! 안녕하세요 멜로디 데이의 차이유민입니다. 네 오늘 두 선 시구시타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최강 두 선 파이팅! 네 꼭 이기세요! 시구시타를 함께해 준 멜로디 데이의 차이장과 유민양을 사랑에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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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